네 안녕하십니까 추연기입니다. 오늘은 2.7절에 있는 비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볼건데요.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선형상미용방정식에 대한 문제의 풀이법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서 걔네에 관련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봤었죠. 우리가 이제 제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일반적인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상수계수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일러코시방정식처럼 특성방정식의 꼴을 만들기 위해서 x의 m제곱을 집어넣어서 구했던 방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의 문제풀이라고 쳤다고 친다면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비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입니다. 그 식은 어떤 것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 2개의 비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y2'플라임 플러스 px의 y'플라임 플러스 qx는 얘처럼 뭐가 되어있는? rx라고 되어있는 게 있는데 그 rx가 뭐가 되지 않는? 0이 되지 않는 식을 우리가 비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non-homogeneous. 이퀘에이션을 얘기한답니다. 그럼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항상 이 비제차 선형상미용방정식의 해는 항상 두 가지의 해의 결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첫 번째 그 y의 값은 y의 hx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y의 h라고 하는 그 x는 어떤 방정식에서 나오게 되는 해가 되냐면 rx값이 뭐가 되는? 0이라고 하는 rx값이 0이라고 하는 y의 2플라임 플러스 p의 x의 y의 프라임 플러스 qx의 y는 0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재차 선형상미용방정식에 대한 해가 된답니다. 얘네들은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y의 h의 값, y의 h의 x의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저에 관한 그 1차 결합의 식이니까 c1, y1 플러스, c2, y2라고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그 y, h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해가 있는데 그 y, h를 크게 세 가지 말을 다 쓰게 해요. 제처럼 우리가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조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함수라고도 표현하고 보조함수라고도 얘기 많이 한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함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표현이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갖고 있는 y, h의 뜻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y의 p라는 것이 있는데 그 p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Particular Solution에 있는 그 p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마디로 이 p라고 하는 것, yp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회라고 얘기하거든요. 특수회. 그럼 특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딱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그 특수회는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있냐면 y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y의 2' 플러스 p의 x y 플러스 프라임의 q의 x의 y는 뭐가 되는 r의 x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 rx에 따라서 이 rx에 따라서 걔네들의 해가 결정되는 우리 그 해를 우리가 특수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얘네들이 바로 특수회라고 얘기합니다. Particular Solution.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특수의 y의 p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초기 조건을 줘가지고 100% 우리가 원하는 그 c1과 c2를 지정해서 우리가 특정하게 만들어지는 결정된 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yp를 구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처럼 우리가 그 비제차 성형상 미운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꼴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문제의 그 해의 꼴은 첫 번째 y의 h라고 하는 호머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여함수가 하나 있고요. y의 px라고 하는 특수회라고 하는 Particular Solution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의 비제차 성형상 미운 방정식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정개수법이 있어요. 미정개수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개변수변화법이 있거든요. 매개변수변화법 매개변수변화법은 저희가 2-10절에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매개변수변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그 미정개수법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미정개수법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쉬워요. 이지합니다. 이지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플러스적인 요소고 마이너스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미정개수법은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함수가 여기는 Rx가 들어가는 그 함수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어떤 거 돼 있냐면 뭐 익스포넨셜로 돼 있는 함수로 돼 있던가 아니면 사인 코사인이거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폴리노미어 걸 하면 다항식 걸로 돼 있는 함수로만 돼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로 안 돼 있는 함수들은 문제풀이가 약간 좀 까다롭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매개변수변화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1번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장점은 뭐가 있냐 장점은 굉장히 이제 그 함수에 그 제한이 없어요. 함수에 제한이 없어요. 함수 제한이 없지만 걔네들은 좀 어려워요. 문제풀기가. 어렵고 그 계산 자체가 손으로 풀기 좀 힘들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푸셔야 되냐면 컴퓨팅 계산을 하셔야 돼요. 컴퓨팅 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개변수변화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면 그 비제차 상미음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미정개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이네들 갖고 있는 그 해가 y는 여함수라고 하는 y, h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p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었다고 치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갖고 있는 관계의 식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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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